안녕하세요. 날씨온 이마정입니다. 9월 15일부터 22일까지의 날씨입니다. 15일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16일에는 전남과 경상도로 확대되겠고요. 17일엔 강원도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의 날씨입니다. 서울은 15일 오전, 18일부터 19일 사이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날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17에서 19도의 분포로 선선하겠고 낮 기온은 26에서 28도까지 올라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11예보였습니다. 도움드 Cathy